어디에요 지금? 뭐 드려요? 이거 두개 더 멀칫 같은거 있잖아 알았어 진짜로 여어? 아니? 괜찮을 것 같은데? 백북스 전부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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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시죠? 이게 다 컨텐츠야 여러분 코딱지 맛먹구 코맛먹구 첫번째 좋은 생각이다 오늘 안에 다 못 맞히면 이거 어떻게 오늘 안에 다 맞춰? 에이 우연은 할 수 있겠지 너무 웃긴다 웃기고 있네 넌 연기력이 너무 부족해 그냥 먹어볼까? 아니 근데 토맛이 몇 개 없을거야 토마! 나 토맛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은데? 토맛이 토맛이 제일 세다 먹는 것 같아요 너 익숙하잖아 근데 저 비위 약해요 뭐가 익숙해? 나 토 많이 했다고? 아 저는 난 토 좀 많이 했어요 아니 갑자기 토 빨라진 걸 막 야 우리가 하면 네가 먹는 거지? 맞아 우리가 하면 언니랑 다 먹어 그런 거 있나? 흑기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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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한 걸 기대했쥬? 아 진짜 먹기 싫어 아 나 진짜 먹기 싫어 야 아기들도 먹는 건데 왜 그래 선배님 저 진짜 비위 약해요 파단 만들자 빨리 그 토했을 때 그 신맛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너무 싫어 아니 그 맛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지? 전 비위가 진짜 약합니다 아 근데 달긴 하네 아니 후추는 괜찮잖아 후추는 요리할 때 많이 먹잖아 돈 주고 그런 거 왜 먹나요? 왜? 내가 사 오긴 했지만 왜 먹냐고요? 재밌으려고 이거 먹고 토한 사람 있나요 혹시? 없어 없어요? 네가 최초 해볼래? 난 토할 수도 있어 진짜로 저는 위와 장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데가 어디야 이원아? 나 어디 좋지? 멀쩡한 데가 어디야? 귀가 밝혀 귀 귀가 밝다고? 냄새에 민감해요 개꼬다 저희 집이 진짜 시끄럽거든요 아침에 저는 무조건 깨요 우리 형이 거실에서 자면 짜증나 거기서 자면 카톡있잖아 깨뿍깨뿍깨뿍 이거를 새벽에 막 깨뿍깨뿍 이러면 많이 알나보네 성우오빠 카톡 민감한 눅복스라고 응 카톡 카톡 소리 어떻게 안 나요? 카톡 난 무조건 무음이야 무음인데 그렇게 핸드폰을 빨리 확인한다는 거는 맨날 휴대전화를 잡고 있다는 뜻 아닌가? 휴대전화를 왜 놓아? 으어아아아아 5 우리 2030년쯤이면 아하하하하 연락할 사람이 많은가 보네 아니? yes apparข에 인터넷 나 안 건데 이걸 왜 처음 익말을 보고 있는 거지? 이거 안 했죠? 응 배성재님 왜 이렇게 빨리 못하는 거죠? 입사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해야겠네요 입사할 때 니가 뭐했는데? 미친듯이 열심히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왔어 입사하기 전에도 미친듯이 열심히 했고 입사해서도 미친듯이 열심히 했는데요? 여러분 제가 평가전을 했는데 딱히 열심히 한 건데 그때가 7년 전이죠 선배님 전 그때 사실 배성재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선배님과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몰랐는데 영광이라는 건 문맥이 맞니? 언니 어떡해 10% 남았어 여러분 긴장되시나요? 오늘 방송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이것만 학습자 많이죠 님 긴장되세요? 이거 재미가 없잖아 빨리 방송을 해 아우 이거 밀리니까 짜증나네 할 줄 아는 게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배님 다 빼 다 빼 일부러 그랬지 아 진짜 왜 그래? 아니 이 재판은 왜 이따위로 만든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예원이가 토 맛을 워낙 좋아해서 제가 먹이기 빌드업을 했습니다 대본 미리 외울 게 토할 수도 있으니까 안 빠져요 아 손톱 아 진짜 토하면 받아주나요? 토하는 장려원을 병원에 데려다 준 건 한 두어 번 있죠? 맞아 맞아 저 토할 때마다 그래도 성재 선배가 옆에 계셨어요 잠깐만 왜 그래! 제대로 한 거 맞아?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선배한테 실려서 응급실 가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아파도 제 발로 걸어갑니다 니가 뭘 제 발로 걸어봐 아 네 발로 근데 나는 후추는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후추는 뭐 하면? 후추 맛은 그냥 그래 후추는 먹을 수 있어 후추 맛은 일단 맛만 먹었거나 그러진 않을까 후추는 다 먹잖아 어 그냥 후추에요 진짜 후추 후추는 다 먹으면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, 진짜 요 좀 빼 왜? 선이 말이 짧았던 것 같다 방금 진짜 짜증 났구나 진짜 짜증 났어 무근, 무근한 거 알지? 빼주세요 ㅋㅋㅋㅋㅋ 여러분 빼만 들리신 거 아시죠? 요 좀 빼 이것도 많다니 입을 얼 불 마시였죠 저 진심 어지러워요 지금 진짜로 생각 못하겠어 근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기분이 안 좋아졌어 난 좋아졌어 아 진짜 컵컵 아 나 너무 맛이 기분이 나쁜데? 제일 약한 거 먹었는데 비위가 약한 사람들 특징 커피 좋아해 아 진짜요? 우리 엄마도 비위가 엄청 약해하셔 가지고 어머님과 공통점? 어! 뭐라고? 왜냐하면 스만useumenta 와 진짜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죠? 정말 성장하네요 왜 이러고 놀아요 원래 이걸 엮네 ft 아 여기рах다 잘 하시네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추웠다 너무 잘 하시는 거 아닌가요? 저번에 안 먹길래 추어탕을 얼었을 때 그 미꾸라지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처음 접했단 말이야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먹게 됐어요. 끝났어. 끝났어 다 했어. 복사기를 안 만들었어 복사기. 어? 3분 남았어. 어딨어 복사기 어딨어. 복사기 내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. 언니 나는 초스피드로 할 수 있다. 아 이게 뭐야. 아 여러분 시간이 없어. 다 만들었어. 스틱코너. 스틱코너 언제 다 묻혀. 다 했어 다 했어. 진짜 다 했죠. 대박 사건. 사람은 안 치워야 돼. 10초 남았다. 아 진짜. 8. 5. 5. 5. 5. 5. 5분이죠. 왜 나 안 도와줘요. 예. 뭐야. 45분까지야. 아쉽다. 왜 50분까지지. 55분에 가잖아. 55분에 가잖아. 다 했어요. 얘는 뭐야. 너무 예쁜데. 아 여기 책꽂이구나. 책꽂이를 안 꾸졌어. 아니 왜 얘기해. 왜 이렇게 얘기하는거잖아. 아 웃기다. 왜 얘기해. 아 진짜. 아 왜 얘기해. 책꽂이. 남아라. 나눠 먹자. 선배님. 나눠 먹자요. 뭔데 이게. 토맛이네. 토맛 아니에요. 둘 다 토맛이야. 아니에요. 맞춰보는 거예요. 똑같이 생겼는데 뭘 토맛이 아니야. 이게 다르지. 이거 어떻게 똑같애. 색깔이 다른데. 저 언니 거짓말 못하네. 후.. 후안이 두려운 거지. 선배님. 같이 먹자. 마실어요? 맛있어요? 아 어떡해. 왜요? 토맛일 것 같아요. 어떡해. 아 이게 그런 맛이야? 아 뭐야. 뭐였어. 뭐였어.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? 아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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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라도 먹어야지 오빠. 지금이라도 먹으라고? 응. 엄마 옷 씻겠어. 뭐 씻겠어. 아니요. 이런 건 빨리 넘기는 게 짱이야. 뵙고 오빠가 씻어야 돼. 야 내가 지금 입에데도 니가. 예원이한테 정신을. 그건 안 보이는 줄 알아? 진짜救어. debe처럼 진짜. 쩍가 아닌가보대. 엄마, 오빠도 씻긴 해요. 저녁 세 번. 세 번? 누가 정한 룰이야? 응!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만히 있어봐, 우리 이것도 안 했네. 어, 예. 이걸 안 했네. 어떡해, 어떡해. 어, 진짜 토하시면 안 돼요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먹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나 눈물 날 것 같아. 정직하게 먹었어. 감각을 해야겠다. 운올때마다 진짜 나 토하겠어. 커피,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 거. 야, 여기 있어. 사탕 있어. 우와. 우와. 이 정도야? 안 가셔. 안 먹었어? 진짜 최악이다. 아니,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? 와, 연기 뭐야. 그렇죠, 혀로. 씹어야지, 씹어야지. 우와. 대선생. 안 먹었어. 와. 세 번 씹기, 세 번 씹기. 빨리 세 번 씹어요, 선배님. 오빠, 먹어도 봤어요? 씹어야지. 아, 저기 이빨에 끼고서. 코르까기야, 내가? 대박인 것 같아. 아, 진짜로. 죽게 씹으면. 아, 씹었어. 혀로가 돌리고 있잖아요, 씹으라고. 아, 씹으라고요. 씹으라고요. 씹는 거 안 배웠어? 이렇게, 이렇게. 씹으라고, 선배님. 연기하는 거죠? 보여주세요. 안 씹었지? 안 씹었어. 연기하는 것 같은데? 어, 씹었어, 씹었어, 씹었어. 못 볼 걸 봤네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얘 왜 봐, 그거를? 하하하하하하 나 왜 본 거야? 하하하하하하 바보 아니야? 아하하하하하하하 야, 이거 보고 또 나오겠다. 어, 나 봤어. 우리 가 진짜 가깝구나. 오우! 하하하하하하 갑자기? 하하하하 나 살다, 살다. 어이가 없다. 삼빼 익숙해 물줄이야. 성에서 냄새 하는 것 같은데? 오우! 뭐야? 하하하하 하하, 또 맡아봐. 하하하하하하하하 와, 먹었어, 먹었어. 어? 아아악! 나 되게 꿈꾸는 것 같아요, 진짜로. 폭스조련사. 왜 보여준 거야? 아니, 왜 본 거야? 네가 보여달라며. 보여주니까 본 거죠. 비위가 좋네. 아, 아직도 올라와. 여러분. 호박나, 보여주세요. 아. 나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냐? 눈 건강이 수명이야. 아니, 나는 눈 건강이 좋지 않아요. 아, 눈이 안 보여. 이게 안 보여? 너 어떻게 해? 눈 안 좋아도 괜찮나요? 뭐가 괜찮아? 눈 안 좋은 여자. 눈 안 좋아도 괜찮네. 누구한테 보면 멋있는 겁니까? 여러분? 안 보여. 야, 안 보이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래. 안 보여. 안 보이면 가만히 있어. 저 눈이 눈양 없는데 눈이 안 보여. 야, 너 눈이 왜 그러는 거야, 근데? 큰일 났네? 조명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조명 뭐, 나도 맨날 받고 사는데. 이 직업이랑 안 맞는구먼? 응? What the fuck say? 어, 야. 어, 나는 안 보여. 아, 녹애. 놀이. 감사합니다.